일주일만이네요. 다들 실력이 얼마나 태화되는지 볼까? 다들 기억력이 얼마나.. 일주일 만.. 과연 손가락을 본능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일까? 제일 먼저 실수하는 사람. 이띨성. 띠용. 내가 보기에는 호원님이 쫄 잘못 먹여서 터뜨릴 것 같아요. 호원님 빨리 와요 호원님. 대님을 혼내줘. 혼내줘. 알렉산더 무기. 어? 알렉산더 무기 아직도 있어요? 네. 띠용. 귀엽다. 요요잖아 요요. 빙글빙글. 그거 운동기구 같지 않아요? 그 옛날에 바닥에 두고 다리미질을 하듯이. 뭔지 알겠다. 놓치면 맨날 앞니 깨지고. 어우 재킹님 무슨 운동기구인 줄 알았어? 왜 다 운동기구를. 아령 아니에요 아령? 혼내찬 혼내찬. 혼내찰칸 혼내어. 알렉산더인데. 혼내찬 코르틴 대키다. 그러게 하면서 봐도 아령이야. ㅋㅋㅋㅋㅋㅋ 아 짠다 시작하시죠 캐시님 또 오프닝 하는거야? 아.. 여기 돼지가 가리고 있어 돼지 라키 아 돼지구나 아 쉬워 아 그래도 오프닝 하시죠 으아아아 됐다. 이제 우리 스타트 조변인데 조변? 조련 당한다. 사자예요. 사자 종변 같이 사자 할까요? 같이 사자 우왕해요. 자 누가 얼마나 태워 있는지 확인해보죠. 반 일주일 만입니다.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태워 있네? 아니. 제 몸이 쉬었다. 빨리 깨줘요. 빨리 깨줘요. 때려 때려 때려. 어 뭐야? 깼어 이걸? 맞는데 이렇게 했네? 누가 깼다고? 누가 죽었어요. 누가 죽는 소리가 나요. 누구인가? 누구인가? 여기다 여기다. 왜 지뢰를 못 찾아요? 왜 지뢰를 못 찾냐고? 왜 지뢰를 못 찾냐고? 해님 삐띌사. 삐띌사. 왜 삐띌사요. 저 잘했는데. 꼬어님이 제일 먼저 죽었는데 왜요? 실수했잖아요. 저 죽였잖아요. 아, 리카스님이 힐을 안 줬는데 어떡해요. 왜? 정치지. 그때 심판 돌리고 있는 백마 보였다. 누가 콩콩했어. 내꺼니까 심판. 아아. 뭐야. 뭐야 여기. 뭐야 여기 아니야? 여기 매고 있어요. 오 여기 퍼지겠네. 죽어 죽어. 애플님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재키님이 죽었어. 아, 정님이. 정님이 잠깐 이상한데 깔았어. 진화 누가 살고? 가막이 없다. 아니에요. 나 정치지지. 나 정치지지 사는데 지금? 안 사라. 세인트 누구야 누구? 어, 언니. 빨리 왔다. 뭐예요? 제 앞에 은율님이 있죠. 은율님 저를 지나쳐서 데님한테 직행하던데요. 암살 암살. 이렇게 날 저격하는 건가? 몰라. 게이블샷. 게이블샷. 은율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요. 위험할 때 은율님 공 빼세요. 그래서 암살 당했네. 하하하하. 고민은 이 안에 있어. 저 이거 술은 줬나요? 저요. 섭사셨어요. 파란색이 없어졌다. 제 눈앞에서 파란색 두 개가 사라지더라구요. 제 뒤에서 없어지더라구요. 제 눈앞에서 사라지더라구요. 묶였담. 그냥 파란색이 사라지. 아 아파요. 왜요? 왜 아파? 수른잎 쪽은 내가. 아예 오묘잎 쪽. 리얄? 리얄 그저 아따나? 옐망. 뭐야? 리 한거 아니? 칠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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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퍼. 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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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여. 아 리할거야. 달리놈. 뭘 위한 칠퍼였나.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러러 와요 그러면? 아 아파 누구야? 어 잠시만요 아 너무 가까웠어요. 뭐야 저. 저 너무 가까웠어. 뱀님 뱀님 저번에 뱀님이 당황한 누구. 저 저 그래서 저. 여기 시징 시징 벽 붙어가지고. 벽 따라 쭉 올라갔어요. 오면서 간탄하고 했었는데. 야 데님 살아오는구나 했었는데. 딜러지. 안 돼. 나만 살았어. 어 여기 한명 없는데요? 가운데 가운데 누가 들어가. 가운데 한명 안된대요. 으아악. 가운데 안된대요. 그 교집합에 한명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? 그게 안된대요. 아 진짜요? 그래도 그냥 다 죽는 것 같아요. 근데 겹치면 한쪽이 4명 되잖아요. 아 그러네. 한쪽이 4명 되잖아요. 거기서 움직일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움직였어야 되네. 다른 분이 움직였어야 됐네. 아 5분만 쉴래요? 좋아요요. 5분만 쉬시죠. 몇 분까지 쉬어요? 5분. 5분. 57분까지야. 2분이 5분이니까 이제 출발해야 돼요. 안 돼. 칼 같다. 뭐야 뭐야. 되게 빨라. 칼 같다. 매크로 돌린 거 아니에요 이거? 연한 게스트는 뭐해. 내가 직격이. 내가 극대가 안 터지는 거야. 오늘 왜 이렇게 출발 돼요. 오오. 엘플린이 죽어. 아 살려줘. 오오. 치유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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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오오. 리카스님 뭐해요? 대다. 리카스님 안 움직이는데요. 아 아직 안 오셨구나. 뭐 하셨지? 오신 거 아니에요? 오신 거 아니야? 오셔서 움직인 거 아닌가? 어? 이렇게 리카스님 또 와이파이가? 어? 아니요. 아니요. 뭐예요? 자당 안 돼. 자당 안 돼? 자당 왔어.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자요. 벌레 잡고 왔어요. 벌레 잡고 왔어요. 어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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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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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프라이즈? 정치 차이나는 서프라이즈? 저 어떻게 나차를게 끊긴다는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? 빨리 폐정 폐정 첫째랑 셋째랑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첫째 걸어 빨리 가라 뭘 또 죽어? 뭐하는 건데? 두 분 커플이에요? 주사위 대단오르기 안 해? 아 눈꽃 시려 아이고 눈꽃 시려 눈꽃 시려 첫째랑 셋째랑 저희는 산의 공들 좀 자제해주세요 둘이 헤어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불편 와 둘팔도 미쳤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하는 거예요? 여러분들 도박해요 죽죽죽 죽음이 자꾸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? 찔끔만 가시면 아 아 어 뺐다 뺐다 오셨다 갑시다 아 누가 태어먹는 거 저기 해주시오 오 맞다 오우 잘 떠져 오우 잘 떠져 오우 오우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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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쫄에서 터질 것 같아 케이처 왔어요 살렸어요 어 뭐야 어 저기인가? 고이인가? 오실인가? 주먹? 주먹 찌릴인가? 어? 어? 찌릴인데? 없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사자가 없어졌어 액체야 없어졌어 없어졌어 캐슈님을 돌려달라 네 안 돼 안 돼 네 아니 액체손이 캐슈님 같이 해봤어요 액체손이 액체손이랑 같이 갔어 안 돼 아 안 돼 오늘 왜 개일찍 갔어요 30분 남았는데 어디 계신 거지? 네 어디 계신 저기 저 살아있는 액체 안에 들어갔어요 예 때려봐요 때려봐 저 안에 저 안에 캐슈님이 빨리 봐요 캐슈님 구해 빨리 구해 배 갈라 배 갈라 배 갈라 배 갈라 배 갈라 안 나오냐 왜 캐슈님 돼 왜 캐슈님이 해놔 배 갈라 배 갈라 배 갈라 배 갈라 배 갈라서 상차 손에 갇혀있어야겠다 우연kten 손에 빨리 손 내려와 Hahn 이제 Sean 빨리 내보내 Дж 저 액체가 키스님인건 아니까? 와 액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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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시님인가? 그런데 액체가 캐시님인데 시간점이기다 와우 와우 오시가 나가셨다 안돼 소화 대신 아 얼마 못했네 7일 만에 왔는데 어서 출발하시죠 출발? 출발할게요 출발 데이트 어떡해요 용기사가 두 명인데요 용기사가 두 명이요 용기사가 두 명이요 용용이면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뭐야 아 정말 다 찍찍하고 있어 본인이 했잖아 뭐래 애플님이 긴말로 시키 하라고 화 seventh references 저희 이번 주 긍요일 맞죠? 네 금요일이요 저 이번 주 긍요일이트마감이라서 야근 한 건데요 밤 50ft 확장 한 번에 폐장 거냐? 한 번에 폐장 거냐? 예? 안 되겠다. 아 안 되겠네. 안되겠네. 님들 수고여. 바이. 바이. 님들 수고여 파티에 취해야겠다. 바이. 여러분 고생만을 견뎌자. 최슈빙어. 와인 있네. 최슈빙어. 데이터 지켜. 최슈빙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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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